안녕하세요. 블록미디아의 강주연 기자입니다. 일주일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블로그 앤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혹시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저희 블로그 앤 리뷰를 보시면서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오늘은 어떤 디앱에 대해 리뷰할까요? 저희가 그동안 걸으면 돈 주는 디앱에 대해 리뷰해드렸는데요. 잠깐 그 분위기를 전환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다른 디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코스모체인의 피치미에 대해서 다룰건데요. 피치미와 간단히 말해서 화장품처럼 미용 관련 제품을 추천해주는 디앱 서비스입니다. 피치미는 전에 코스미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썼는데요.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손잡고, 작년 6월부터 피치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피치미는 작년에 글로벌 디앱 분석 사이트 디앱닷컴에서 선정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기록한 디앱인데요. 피치미를 만든 코스모체인이 바로 한국 기업의 사심도 대단하죠. 작년 디앱 중 1위를 사용하다가 17만명을 기록하며 디앱 중 1위를 기록한 피치미.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피치미 화면입니다. 메뉴를 보시면 파인드, 위시, 트라이, 마이, 노티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요. 먼저 파인드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사용용으로 좀 다른데요. 피치미 앱을 깔고 나서 파인드를 열어보시면 먼저 유저의 피부타입, 피부고민, 중요도, 마무리감, 커버력, 가격대에 걸쳐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항목에 대해 다 대답하고 나면요. 이렇게 내 피부 및 제품 취향 정보에 대해 나옵니다. 후장하기를 통해서 처음에 하셨던 답변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제 응답을 바탕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화장품이 맞는지 보여줍니다. 그 밖에 맞지 않는 파운데이션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고를 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추천 결과에 점수를 매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클릭해보면요. 가격 비교하기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과 11번가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품 데이터 분석 결과로 이 파운데이션이 어떤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제품들도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전체 리뷰도 볼 수 있어요. 맨 위로 올라가서 여기 하트를 누르면요. 위시에서 제가 찜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할인 알리유를 통해 할인 여부도 알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트라이를 눌러보시면 화장품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죠. 저는 아직 응모를 안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이벤트가 있다면 아이폰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벤트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사용해볼 제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인은 말 그대로 제 개인 홈페이지이고요. 저는 아직 피치의 위로 구매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리뷰나 사용기한은 빈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티를 보시면요. 메이크업을 따라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 영상이랑 상품 추천도 군데군데 볼 수 있어요. 메이크업 혼자서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재밌게 보면서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블로그 앤 리뷰 피치미 편은 여기까지인데요. 보면서 확실히 왜 디앱 중 1등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 피부에 많은 제품 추천도 잘 되어 있고 리뷰를 남기면 보상으로 코인을 주기도 하고요. 또 운영진이 소비자들이랑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점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또 쉽게 다운받아서 블록체인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에요. 아직은 제품 추천 기능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화장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화장품 종류를 추천하는 기능을 좀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피치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 미디어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에 늘 목말라 있습니다.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상화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뵐게요.